안녕하세요! 톡톡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다포도 혼자 톡톡쌰에 찍어서 신선한 바다의 향이 안장 새우초밥 톡톡쌰 식감이 엄청 쫄깃쫄깃하면서 엄청 이쁜 바다에 들어온 느낌 이만큼 아이템 뼈뼈뼛 뼈뼈뼛 오늘이 먹고싶다 뼈뼛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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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 엄청 큰데요 끓이를 그만큼 보안 맛 고추 고추냉이를 고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지만 또 먹으면 뱉다. 맛있다. 맛도 맛도. 회진. 자, 얼른 사이에 여기까지. 좋아요. 자, 얼른 사이에 여기까지. 그러면 안녕.